부모님, 빨리 오셔야지 식사를 시작하죠. 요영아! 네! 빨리 와! 네! 다시 왔다고? 네. 막 이렇게 주섬주섬주섬 해가지고 맘더라도 묶어봐. 근데 이게 지금 반짝 틀어주신 거거든요. 어? 아, 아버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실수하셨어요? 네. 네.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기가 좀 조금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웃음으로 이렇게 막 웃으니까. 하단가. 바다 방에. 어디요? 어디야? 언제 했는데? 내가 속병 생겨. 내가 속병 생겨. 약을 매기려도 깔아야 되고. 아버지 고집 피우지 말고 약속 아버지 운동한다. 운동한다고 약속. 운동한다 약속. 네. 좀 더 재밌어서 그런데 요걸 아버지 요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퇴력순환이 안 되니까. 운동 안 돼서 그런 게. 그래서 나는 소독을 하루에 한 번씩 내가 해줘야. 계속 해 주고. 근데 저렇게 만져주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는 안 만져줘 내가 왜 해라 그러지 내가 왜 자기 것도 붙어놔냐. 만져주진 않아요. 해라 운동해라. 먹어 잡서 먹어 막. 지금 아버지. 내가 당장 한 밥을 해드려 볼게요. 운동하셔야 돼. 그래야지 다르게 안 움직여. 왜 이렇게 동네라도 다니시고 그래야지. 계속 안 움직이시면 굳는다고 어머니 그쵸. 수술을 짜야 하는 게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빨리 아무지가 않으니까 싶어. 제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흐네. 어떻게 이런 데 맞춰주시나요? 아흐네 돌아왔어요. 아흐네. 그러면서. 공무원은 내가 참. 간없이 그랬는데 지금도 엄마는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전화가 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계속 걸으셔야지 그쪽이 좀 풀리고 하신다. 힘 주고 전체 누워서 자고 이렇게 이렇게 해 보자 아버지. 이렇게 이렇게 이 양반이 이렇게. 아니 하세요. 됩니다 아버지. 내 말 들어보고 조금만 해 보자. 안 돼요. 전체 전체 해 보자. 자꾸 해 보자 자. 안 움직이시나요? 아니 조금 해 보자. 이게 왜 교수님이 이쪽 스포츠 역이나 막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이제 아버지 봐주세요. 내가 나가볼게. 아까보다 많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운동 조금밖에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 나 당기봐 보세요. 오. 해주셔. 오 아까. 안 됩니까? 아까보다 많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해야 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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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부위도 막 쑤욱 내려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 때려야 안 돼요 아버지. 진짜 부위도 내려갔네. 되죠. 운동하기가 되지. 다시 버리셔야 돼. 부위도 빠져네. 부위도 빠져네. 빠져네. 약속. 그래 약속. 앞으로 streaming 한번 해주세요. underground солнце. 그러면 그걸 같이 해주세요. 여기 있어. 이거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그 뒷면은 정말 맛있으면 좋 tom of you so you're talking about 3 damage. 네. 와아 그냥 내 분명box. 아닌데. 이ixesрах의 사랑까지. 저 겨 자기 면에 굉장히 중요해야 해. 너희 whereas 나라가 선 rate shows us i can. 예술 이벤 위반aco. 예술 신임이 다 성장 내 몸을 보여야지 beyond queen of yours on our body. 드디어 마음을 얻었어. 어머니 이장은 몇 번이요? 네. 어머니 진짜 이게 마을에 좋은 일이 생기는지 모름달이죠. 다 있어 여기 있어. 이거는 한 30만원짜리 아닙니까? 저희는 기권하겠습니다. 와 나 진짜. 역촌이 연예일장 선거 오늘 첫째 날 모든 음식 선거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자 그리고 저희들.